안녕하세요. 송승헌입니다. 우선 이번에 이번 자각몽이라는 30분 정도의 모노드라마를 찍게 되는데요. 이번 자각몽을 기획하게 된 배경은 공중파에 나오는 드라마나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가 아닌 뭐랄까 저희 팬들만을 위한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을 팬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한 와중에 자각몽을 연출하시는 장 감독님과 또 저희 스태프들과 회의를 해서 이번에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존에 제가 보았던 보여드렸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장르라 그래야 되는지 촬영을 해봐서 찍는 저도 조금 새롭게 느껴지고 보라니까 저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보시면 뭔가 새로운 영상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희는 됐어요. 회장님 저희는 스톱이에요. 저희는 현재와 같은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BlessUndia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이곳에 참새 빠져들었습니다. 소중한 월요일에서 사인으로 참여해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